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우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사역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사도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우리 아꼈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사도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파하는 현장 속에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말씀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사역자의 자세와 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사역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와 중심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앞과 우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실 그리스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자세와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 예수 앞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동기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나에게 이러한 이익과 유익이 오겠지라는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대1 다라빵도 이성하고 다라빵을 하지 말라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어도 중간에 다른 동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전파에 있어서 나의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시에 그리스 예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 속에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처럼 재판관이 아닌 증인으로 말씀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예수께서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 예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앞뒤가 뒤죽박죽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예수의 교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 메시지를 잘 전했어도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않으면 예수의 교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이 재판관이 아닌 증인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동기를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재판관이 아닌 증인으로 그리스 예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제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언제까지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말씀을 전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말씀을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감정이 성령춘만의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성령춘만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고요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악령춘만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때를 얻든지 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사역자의 자세와 중심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사역자가 현장에서 전파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사역자로 현장에서 어떠한 말씀을 전파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하에 대해서 전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를 전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 되는 그 이유를 전하신 거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지만 하는 그 이유를 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이것이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함인데 이것이 참 제사장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면하기 위하시는데 이것이 참 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또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또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말씀사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사역자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오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사역자로 불러주셨고 또한 전도자로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그 전도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전도자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로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말씀성취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체험하긴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하고 체험하기 이전의 말씀 그 자체를 붙잡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이 열정의 복음 전도자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단어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황제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황제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상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세상에 묶여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무 3절과 4절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육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 모습이 황제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속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직 그리스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붙잡은 이 단어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열정이 아니라 복음적인 열정을 가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적인 열정을 가지고 4대인전 19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바울이 응답이 없어가지고 노마까지 가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 속에서 전도운동과 제자운동을 하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위의 말씀을 듣더라고 라고 말할 정도로 응답이 있었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노마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까지 열정을 다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적인 열정을 가지게 해달라는 가지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붙잡은 단어는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이 복음의 전도자는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노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것 자체가 복음의 빚진 것이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응답받는 직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가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복음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성경구절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중에 한 개라도 정말 내 마음 속에 담기고 기도가 될 때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로서 기도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또 매월 또 매주 매일 매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체험하는데 지난주에도 어떤 랩런트를 만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정확한 장소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했던 건 뭐냐면 만났는데 하고 싶은 말을 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고 싶었던 얘기까지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냐들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로서 전도 역사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도 역사의 증인은 뭐냐면 전도를 많이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떤 공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사장님 빼놓고는 다 부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만 말씀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공장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음 달에 와서 제가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한 달 동안 중요한 시간표를 가졌는데 우리가 이 전도 역사에 증인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남 속에서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또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 역사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만남이 미래 속에 어떠한 전도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를 또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전도 역사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서 말씀 성취의 증인 또 기도 응답의 증인 전도 역사의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사명은 남김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이 시대 속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전도 제자와 후대 제자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변질될 제자 말고 복음을 정말로 사랑하고 지속할 제자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델을 남긴 것처럼 또 바울이 노마서 16장의 제자들을 남긴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이 복음 운동을 함께할 제자를 남기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앞으로 함께할 노마서 16장의 제자들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마서 16장의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비밀결사대를 말하는데 이 비밀결사대는 전도자의 보호자고 전도자의 동력자고 전도자의 식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동력자가 되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육국에 있는 교사들은 후대 랩런트들에게 정말 그리스오의 비밀이 무엇인지 또 랩런트 운동이 무엇인지 또 노콜과 파라가 함께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로서 또 앞으로 보금 운동을 지속할 전도제자와 후대 제자들을 남기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또 말씀 사육자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말씀 사육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성도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